큰언니, 어서와! 땅봉! 생각하면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게 죽겠어요. 저희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. 후회가 돼요, 정말. 무슨 말? 죄송해요. 뭐 죄송이야. 건강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. 너무 낙담하지 마라. 요새는 편의사 하려고 일부러 안 다쳤냐. 킬라야, 불쌍한 애 아들아. 아주 음전한 녀석이여. 움직이기 싫어하는 당신 닮은 것 같아. 남자가 그래야지. 어둠암경 따면 되냐? 아들! 편안하지? 엄마가 편할게. 너도 편할 것이다.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하다냐.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, 어머니. 지곤 양인 거 팔자지.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까지 만난 거 아니에요? 그래요, 나 결혼에 환장 들렸어요. 결혼에 환장 들린 게 아니라 이쁜 여자가 좋은 거죠. 맞잖아.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입양을 해. 입양이요? 멀리서 구할 것 없이 네 사촌이 있진 아가 네 계획.